내가 나오면 뒤에 안보여 아 아 아 아 얼굴을 쳤대 아 근데 이거 치는게 아늑해 어 그래서 아 그래? 아 아 혹시 기분 나빠요? 어 누가 쳐줬는데 나니? 아니요 하하하하하 야 강아지도 아니고 꼼순내고 왜 나 하하하 나 해보고 싶은게 있어 나는 뭐 한다 하고 돌리는거 못해봐 나는 오늘 이거 한 번에 성공한다를 걸고 했는데 바로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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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플러버를 사랑한다 이거 해봐 아니 플러버 왜 걸어 아 나 다 걸었단 말이야 하하하하 나는 오늘 지원이를 때리지 않을 것이다 하하하하 원래 딱 하하하하 합법적 때림 합법적 부타 나는 룸서비스 먹을 것이다 하하하하 나는 오늘 회원님이랑 룸서비스를 먹을 것이다 하하하하 나 한 번 말 볼래 하하하하 나는 박주환 방에서 룸서비스를 뺏어 걸 것이다 아 꺼져 하하하하 미쳤나봐 미쳤나봐 나 룸서비스 먹잖아 하하하하 내 방에 두 명을 초대할 것이다 나 나 나 나 하하하하 난 오늘 송하영을 때릴 것이다 하하하하 인사현이랑 맞짱 깐다 맞짱 깐다 언니 말 아 알았어 하하하하 인사현이랑 하하하하 혼났어 그 뭐라 하지? 몸 다툼을 한다 몸 다툼을 한다 하하하하 이 라이브 끝나고 못된 말 한 멤버들 집합시키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마무리를 한다 마무리를 지금 한다 언니 잘해라 리더 하하하하 굿다 하하하하 자 두 리더 두 캡틴 마무리를 한다 하하하하 자 엑스 리더 하하하하 하하하하 미쳤다 모르잖아 몰라 몰라봐 원래 지원언니가 리더였어요 지원언니가 리더였어 어 언니 우리만의 얘기가 또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연차 차면 그때 얘기합시다 좋아요 우리 7년동안 얘기 안 했어 대표님이 제일 말 안 들어서 시키지 않았어 아니야 넌 리더를 해서 아니야 철 좀 좋아하고 언니가 안 한다 했지 않았어? 지원언니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되게 여려요 진짜 여려 그때 맨날 울었잖아 맨날 울었잖아 그리고 그 윗사람들도 제일 맏언니가 하는 게 나았다 라고 해서 세원언니가 됐래 근데 언니가 된 게 진짜 현명한 선택이었어 빨리 할 수 있어? 미쳤다 미쳤다 아 으악 엑스 리더 야 다 나가 엑스 리더의 범암으로 타자 언니가 지금까지 하죠 엑스 리더 엑스 리더 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여 자 얼굴 다 나와 하하하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인사한다 자자 얘들아! 지팟! 지금까지의 프로듀스타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